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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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젊으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너무 몸이 이렇게. 놀러 오시는데 무리하셔서 패션을 좀 너무 예쁘세요. 잘하셨습니다. 병민 씨 반가워요. 네. 장모님하고 두 분이 일박하는 건 처음이죠? 네. 어떠세요 어머니? 좋은데요. 어머니 누가 봐도 쉬는데 쉬는데 좋은데 하라고. 어머니. 다시 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싫어하는 소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겹치는 않지. 어머니. 어머니 복장은 지금 엠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시상식. 멀리서 보면 약간 연인 같아요. 연인 같아요. 뒷모습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뒷모습. 뒷모습은 약간 연인인데. 어머니가 지금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대요. 울진에서 오신. 언니. 나이 드신 언니. 남수방 지은이가 뭐를 못하고 말하는데. 통역 하신다고. 아침에 보면서. 삼각삼각. 아니 저희는. 아 통역 필요해요. 진짜 나 못 알겠겠어. 안쪽 단에는 왜 댓글 막으라.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쪽 단에는 왜 댓글 막으라.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쪽 단에는 왜 댓글 막으라.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니 우리 자막도 못 넣었잖아요. 다 몰라서 자막도 못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만 있으면. 그 장모님하고도. 아무 연결이 다 되지 않을까. 나도 자투리니까. 현서방님. 저희. 장소촌 제8강령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호칭은 그냥 함서방. 함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현서방. 아 알았어 진서방. 아 우리 함서방한테. 함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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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서방 실제로 보니까 젊은 게 보이네. 야 변성아 여기서 보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배짱기이신가 봐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이게 토요일이다. 길이 맥힌다. 토요일이다 뭐. 장인이다. 올리틱도. 네. 되게 의외로. 조그만데. 운치가 있는데요. 자네 방은 없네. 벤서방은 어디에 쓰는데 방을.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제가 여기 쓸게요. 변기니까. 아니 어머니. 저는 여기 쓸게요. 제가 여기 쓸게요. 화장실은. 저는 여기 쓸게요 어머니. 이는 벤서방끼네. 이거 제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옷은 따로따로.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와 편안하게. 여기. delight. 잠깐만 제가 이거 들어드릴게요. 이제 두 FINAL 너 왜. 자, 어머님 야채 좋아하시지. 야채 최고봉 샤부샤부. 샤부샤부, 야채 내가 찍어줄게. 전소방님 뭐 하세요? 밥 좀 해먹으려고 옷 가랑 입으셨어요? 어머니 옷 어머니 제일 편한 옷이세요 제일 진주의 패션 리더 정말 스판 바지 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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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멋있습니다 어머니 앉아다 가려보세요 어머니 이거 한번 해주세요 주부들이 많이 있냈어 주부들이 많이 있냈어 그럼요 진짜 멋지다 장호주님 도와드리세요 예예 예 아버님 운전하셨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렵나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새신랑이에요 2, 3일 된 거라 이제 51일 차